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주말과 휴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식장과 종교시설에서는 방역단속과 점검활동이 강화됩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앞에 오전 일찍부터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낀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 방심한 듯 검사 대상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기다리던 어제와 달리 확진자가 나타난 오늘은 1미터 간격을 지키며 순번을 기다립니다. 추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첫 주말. 결혼식장 풍경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초대된 하객들은 발열 검사와 명단 작성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예식홀에서도 피로연 식당에서도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휴일인 내일 진행되는 대규모 종교활동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의 문 앞까지 와 있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휴일이 지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